차가 있어야겠어 아까 이겼어야 됐어 이젠 1등 한 확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극히 드물어졌구요 언제나 쿨링 감사합니다 생가에 고마워요 도망가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녀석들이야 사메? 사메? 시끄러 죽겠네 진짜 다 죽여버릴거야 가까오지마 죽여버릴라는게 죽여버릴댑니다 저런애들은 시끄러워서 어그로가 끌려서 죽게 돼있어 한명만 있습니다 잘하는사람 타고싶으면 이번판은 독고다이로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명 처음에 오시는 한분만 두명이서 빠뜨나 할게 빠뜨나 여기 이쪽에 총 있었던가? 이쪽에 왼쪽에 아 여기 총 없는가 이때 쇽쇽쇽쇽쇽 화살 쇽쇽쇽 화장실 퇴치 형 장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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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이야 도망가야돼 애들이 너무 많아 짝건 하하하하 밥 먹고 이것만 하네 총소리났죠? 누가 장전하는 소리났죠? PSD? 엄청 많아 한명 죽었는데? 한명 누가 치였어 갑시다 일단 여기서 벗어납시다 사람 더럽게 많아 한명 차에 치여서 죽었어 운전하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이렇게 셋이 팀이야 나머지는 버려 그냥 운전사람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야 너 마이크 없어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세븐틴님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세븐틴 아니야? 장순경 목소리인데 저 아닌데요 반갑습니다 형 세븐틴 17살인가 봐 어린애들 두명이네 어린애들이 게임을 잘하지 우리 파밍좀 합시다 안전한 곳에서 일단 오프로로 바로 탑시다 어 오케이 나 파밍해 여기서 저 저 저 그냥 가요 빨리 탁 타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아 총이 없을수록 계속 옆에 타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자립을 해야돼 자립을 해야돼 총이 있어야돼 가방만 있어 일단은 형 형 파밍중에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고고 잠깐만요 이렇게 형 어디가요? 이거 타세요 형 그거 타실줄 알고 빼놨어요 제가 아 저 혼자 좀 다니자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형들이 아 나 총 좀 먹고싶어요 총 좀 총 좀 먹으러 갑시다 지밀해 지밀해 4명이야? 땅쓴경 어 아 맞지말로 완전한 사유 1등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옆에 뒷자리에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타고 있다가 마지막에 시청자분들 좀 남으면 걔네들 죽이고 1등하면 너무 재미없어 그렇게 사람 서있다 쟤쟤쟤 오른쪽 오른쪽 조심 죽였다 로드킬 했어 켈드님이네 뒤에 켈드님이네 켈드님이 죽였네 죽었어요 죽었어 쳐서 죽여버렸어 총좀 총좀 총하고 메디킷좀 다들 총있어요? 아니요 저 파밍 하나도 안했어요 파밍 해봅시다 켈드님이네 파밍해야돼 결국에 어저께 우리 다 남았는데 중국애들한테 다 떨렸잖아 아 우리 팀위한테 졌죠 그래 중국애들한테 애들이 말만 많고 무서워 F5야 지금 F5니까 파밍하니 오케이 여기 좋다 여기 파밍합시다 일단 여기 오븐 옆에 총 대신 어? 어? 아 죽었어 아니 뭐야 나쁜놈이야 나쁜놈이야 저 집 붙자 나쁜놈이야 지금 한 명 내렸는데 죽었어 나쁜놈이야 뒤에 누구냐 어 켈드님 쓰러졌어 뒤에 저 잡아야돼 우리 총있어요 총? 저거 쏴버려야되는데 방금 우리 파 아 넘어졌 아 넘어지네 누가 죽었어 근데 장순경? 장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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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죽었어 장순경 가면 이렇구만 장순경 장순경 파밍 파밍도 해야되는데 저놈 죽여야되는데 계속 쫓아오네 권총밖에 없는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근처에 저 중앙에 저기있다 엘투미 엘투미 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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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야 그거 쏴 같이 탈라면 쏴 뒤에 따라온 놈 일단은 쟤부터 일단은 갈게요 오케오케 쟤 죽여 쟤 죽여야되 쟤 한명 자리있거든요 여기 타실번 쟤 싸고 타주세요 히치하이킹 근처에 한번 내려야되는데 77 장순경 어떻게 잡지 야 우리 이렇게 가면 노답이야 오케 싸워라 싸워 아 그냥 지나가는사람이네 흐흐흐흐흫 저기 아이세모가져 아이세모 여기 시체있다 시체 determinτα x4 야 넘어졌다 쟤 넘어졌어 넘어졌다 세메眼 rede 안꾸르기하다 넘어졌어 어허허하 허접이였허 에밍 안들려요 죄송해요 안들려서 쫓아오는 애 죽었다구요 오오 나이스 야 뭐야 얘 나이스인데? 야 여기 파밍 파밍 야 운전 잘하는데? 쫓아오는 애 쫓아오는 애 죽어가지고 오케 총이다 샷건 메디캣 오케 권총 버리시고 오기 전에 빨리 가야돼 먹고 전 총할 필요없는데 가방 남는거 있어요? 가자 가자 걸어서 올지도 몰라 걸어서 올지도 몰라 아 나 먼저 가야 됐다 어디로 갈겁니까 아이스 본으로 가겠습니다 됐다 메디캣 두개고 됐어 됐어 게임 대화요 마우스 오른쪽 가운데 버튼 누르면 돼 가운데 버튼 누르면 돼 같은편? 모습 야 쟤 쫓아왔어 쟤 안 넘어졌나봐 저 뒤에 나쁜 놈이야 도망가 도망가 쟤 안 죽었어 살아왔어 쟤 와아아아 나이스 뒤에 켈던데요 하하하하 누구야 아이디 쟤 누구야 쟤 알론소? 알론소인가? 알론소네 저 한바퀴 돌고 어떻게 살았지? 무서운 녀석 우리 부딪쳐가지고 자폭시킬라 그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까비 알론소? 어 알론소 알론소 마이크 없어도 대화가 가능하냐구요? 아니 마이크 없으면 대화가 안되지 컴퓨터에 마이크가 있어야 대화하면 되죠 마우스 휠클릭하면 휠클릭하면 마우스 마이크 됩니다 마이크는 있어야지 컴퓨터 본체만 있으면 안되죠 하하하하 어? 뭘잡아? 누구있어요? 아니 아까 그 차가 따라오면 아 그 차 우리편인거 같은데 일단 기다려보자 아까 그사람 죽었으니까 기다렸다가 오면은 우리편인지 물어보고 아니면 죽이고 일단 제가 차에서 대기타고 있을게요 오케오케 난 메디킷이나 좀 먹고 아니면 말고 난 2층에서 쏠게 형 이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바로 죽여야되요 어? 뭐라구요? 어 메디킷이다 나이스 형 여기 에디킷 에디킷 오케 먹었어 3개있어요 3개 님 드삼 형 드세요 여기 여기 뒤에 뒤에 착하다 세븐틴 나이가 17살이에요? 형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죽더라도 형 팔아야죠 목소리에서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야자하고 왔니? 17살이에요 형 오케오케 17살 우리 일요일인데 신나게 놀았나봐 학교 안다닌다고? 가방 좀 있어요? 가방? 왜요? 가방 있어요 저 가방 하나만 주세요 가방 밖에 떨궜게 여기 여기 떨궜어 가방 형 그거 가방 너무 많이 두고다니면 안 돼요 형 버리세요 가방 두고다닐 때 괜찮아 괜찮아 세븐틴 붕돼 만들라 그랬지 가자 얘들아 1등하자 너네 다 1등 해봤니? 1등 많이 해가지고 그치? 그럼 오늘 오늘은 제가 한번 하죠 오랜만에 네 시켜드릴게요 감사 감사염 지금 근데 여기 어디 잠깐만 아이 세븐이니까 아이 세븐 독가스 오네 근처네 근처 가방 에이리키지 별로 없네요 나 이거 조준이 안되냐 근데 잠깐만 어 된다 춘데레야 춘데레 아이 또 버스 안탈려는데 자꾸 이렇게 타게 되네 어쩝니까 도와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네 뭐라구요? 에이리키지 에이리킹 있어요 형 아니 너무 많은데 나 이제? 괜찮은데 감사 감사염 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밖에 왔어 왔어 누구야 모수부어 누구야 우리는 우통을 벗으십시다 헷갈린다 우통 어차피 우통을 벗어요 방어력 차이 없다메 우리 차 뺏어갔다고? 어? 아니 차에 그거 안 빼놨어? 그 차에 왜 그거 안 뺐어 부스터 우통 벗어요 우통 일단 뺐습니다 뭐하시는거에요 KBC님 스파크는 안빼갔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스파크 왜 안 뺐어 KBS님 저도 있는데 저 죽여주십쇼 풍님 아니야 나가서 죽어 나가서 나가서 저한테 죽어 우리가 그동안 도망갈테니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괜찮아 나가자 나가자 KBS님 한도방 하는것도 아니신데 그러면 안되죠 굉장히 극질쟁이인데? 하하하하 저거 왜 우통 입었어 우통 왜 입었어 헷갈리게 우통 벗어요 파란 옷 왜 입었지? 근처에 있을텐데 이녀석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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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I7이니까 우리가 내가 살려면 서쪽으로 가야돼 서쪽 서쪽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아 아 이거 있었네 찾고있었잖아 아 오 뭐야 뭐야 찾으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안죽었네 갑시다 빨리와 이거 우통으로 왜 안받는거야? 반항하는거야? 반항하는거야? 전용수 전용수 안되겠는데? 어 야 뭐온다 뭐온다 죽였다 오케이 코코볼 코코볼이였어 오케이 나이스 세븐틴 굉장히 반항적이지만 실력은 괜찮아 메드킷 다섯개 아 대박 메드킷 다섯개야 메드킷 필요하신 분 저 두개있는데 상관없을거같아요 나 열개나있어 필요없거든 아 나 그냥 먹어야되겠다 저 두개만 뿌려주세요 오케이 아우 치소 아 먹을뻔 없네 세븐틴 세븐틴 이거 누구있어? 어디지? 어디어디 도와주러갑시다 어디있어 세븐틴님 어디있어 오래된세 으으으으으으 King 갔다 세븐틴이 잡았어 목 actor 무서운 녀석이예으 무서운 녀석 아닙니까 저 녀석 싸움은 잘하는데 다루기가 힘들어 우리 같은 편이 되기에는 저 솔직히 아까 무서웠어요 저 극대 당할때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내리면 스파클 빼야지 그거 왜 안했습니까 아 잘했어 잘했습니다 세븐틴이 잘했어 잘했어 실력이 있네 혹시 총알총알총알 없는데 총알이 없다고? 이거 좀 케이프해주고 근데 방송 존나 재밌다 형 방송 멘트가 재밌네요 얘 뭐야 얘 이성 아저씨 같은데 아까 아재토크 하실때 오셨어야 된거 아니냐 안되겠는데 토끼띠 이따 가자 일단 이따 갑시다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야지 어 근데 굉장히 굉장히 말이 짧네요 우리 우리 방송 아재방인데 굉장히 좀 말이 좀 거치시라고 거치시라고 또 메디킷이네 이거 입을 막겠다는건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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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예예예 뭐라구요? 푸르미님 오신다는데 누가 온다구요? 푸르미님 안됩니다 토사신입니다 어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어? 저기 저기 여기 벽 벽 너머로도 싸지는구나 벽 너머로도 싸지네 월샷이야 우리 자동차 필요한데 가자 가자 천천히 33명 남았어 33명 어제 무명씨가 뭐했지? 운전했었나? 아 에이아이 청하니깐 게임은 어린애들이 잘한다고? 확실히 어린 사람중에 되게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토검님도 토검님도 20대니까 어린데 게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까지 시청자중에 그건 좀 있더라구 확실히 좀 게임을 잘하는건가 어리면 아 CC 우리편이야 우리편 우통 벗고와 반가워요 CC야 아니야 우리편이야 가스에요 가스 어 뒤에 또 뭐야 저 뒤에 누구야 저거 어? 누구 친구야? KBS? 아 뭐야 그 한명 누구야 가자 가자 우통 벗으면 나 친구야 가 가요 가 가요 가 하핰 가자 가자 조심해야 되네 가지로 갈까요 뭐 살러 가야지 뭐 독할수 없는대로 다 차단한번 타져 왼쪽에 경찰차 너 죽여 이거 죽여 잡았다 잡았다 매기맨 오케 뭐야 우리 둘이나 죽었어? 어디어디어디 야 우통버슨이 우리편이야 개발이네 다 죽었어 같은편이야 우통버슨이 근데 그냥 다 죽여요 헷갈려서 안돼 아니 우리 넷이서 지금 누구남았어 아니 저 누구야 KBS 살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사람은 이사람은 누구야? 하얀색 누구야 하얀색 누구야? 야루? 야루? 야루니? 처음 보는데 블루스크린? 이따가 가야될거 같은데 갑시다 가 가요 가 저 따라오세요 오케 고고 누구야 이거 누구 벗은거야? 벗었네 안되겠어 빨리 가야겠어 잠깐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왜이렇게 많아 가자가자 일단 가자 아 저사람 뭐야 저사람 뭐야 불안한데 맨 뒤에 있어서 불안하다 빨리 얘기안하면 쑤쏕니다 3 2 1 파란 가방 모스보라도 보내 모스보라도 얘기안해? 블루스크린 누구야? 아 마이크가 없나 마이크가 없나봐 얘 안되겠어 얘 안되겠어 이 녀석 이거 너무 과격해 이 녀석 이 녀석 우는사람 다 죽이고 메디퀴 주셔라 메디퀴 주셔 저야 안되겠어 너무 과격해 메디퀴 열두개 네 날이 좀 너무 뒤꺼워요 그러게 잘하긴 잘하는데 거칠어서 맞지가 않아 우리 누구 남았어? 얄루하고 KBS님? 둘이 합.. 네 우리 셋이서 착하게 합시다 아삭하게 네 여기서 수상한데 얘도? 얄루 수상한데 얄루님이면 다른 BJ님 팬 아닌가요? 맞죠? 저요? 네 친구가 저한테 맨날 놀릴 때 이렇게 놀리는데 찰져서 그냥 제가 쓰고 있어요 야 가스다 가스 가스 뛰어 뛰어뛰어 뛰어 금방에서 멈출꺼에요 아 오케오케 천천히 안천천히 여기 앞에 멈췄어요 너무 과격해 죽은사람도 대화할수있어요 죽은사람도 대화할수 있는데 저 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총도 30발밖에 없는데 아 드릴게요 아 총알이 없으세요? 메디킷도 없고 드려야 돼요 드세요 에일킷 메디킷 8개만 남기고 이것도 드세요 메디킷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총알도 좀 개수 정할수 없나? 아 불 아 블루스크린님 그분이구나 우리 팬이시구나 아 블루스크린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신이였는데 그래 블루스크린 자주오시는데 채팅창에서 채팅하고 오시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한번에 잘 많이 떠뜨리더라 아 몰라 내가 쓰자 가자 얘들아 가자 지금 가스와요 빨리 가요 네 블루스크린님 그 언니 저 맘에 안들죠 그 사람한테 죽었죠 흐흐흐흐흐흫 쉬프트 버..어 누르고 버리면 된다고? 오케오케 17살 여포는 제가 제 손으로 처단했습니다 제가 동탁이 될거 같아서 더이상 크기전에 제가 제 손으로 처단했어요 너무 과격해서 무섭더라고 세븐틴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켈드님도 죽였더라고 세븐틴이 흐흐흐흐흐흐흫 나 이미 동탁이야 저 뒤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지 흐흫 자바 아 다음판부턴 적이 되겠지 굉장히 강력한 녀석인데 괜찮아요 웨스터로 가야되요 아 가세요 쫓아갈테니까 네네 KBS님 1등 1등 몇번 해보셨어요 KBS님 저 세번이요 세번 아 맞다 세번에 열었지 저랑 비슷하고 얄루님은? 7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 1등 경험이 있네 요즘 핵이 너무 많죠 아니 원래 두발 맞으면 죽는게 정상입니까? 한두발 맞으면 죽던데 여기 못올라가는거 같애요 여기 안돈다 이게 금핵말고 월핵이 있는데 그게 답이 없어요 월핵? 니네 1등은 혼자 한게 아니잖아요 뭔소리야 전에 1등은 한번 혼자 하는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다 보고서는 또 아니래 다 두 눈으로 봤으면서 에이맥? 어디지? 어 누구야 여기 지금 누구야 지금 누구야 누구야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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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누구라고? 청자에요 청자에요 이거 문제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가까이 올 때까지 우린 몰랐어 우린 죽었을거야 아마 저사람이 PSM였으면 우린 죽었어 어 그렇죠 조심히 왔음 저희 통사 치지 말고 잘 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서울사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가수가 많아 그런거는 가수님? 그런건 자기소개가 안돼 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디를 얘기하던지 뭐 자기 어떻게 부를지 우리가 서로 불러야 돼 통성명을 해야되니깐요 다 가수로 왔어 인네임이 천리입니다요 천리? 가면서 얘기하죠 가면서 어 가수 가수 가자 천리입니다 천리? 천리? 닉네임 천리 어 가수 산 꼭대기에 두명 있어요? 오케오케 야 가스 가스온다 가스 형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 쪽으로 오시면 돼요 왜 안올라가죠? 야야야야야 야! KBS 너무 넓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다 여기 여기여기 저 빨간머리가 다시 대장이야 오더해 안되겠습니다 KBS님은 안될거 같아요 KBS님 딜을 맡아주세요 빨간머리분 오늘 찰리님 찰리님이 오더 야 근데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야 먹어 먹어 야 먹어 얘들아 먹어 먹어요 먹어 먹어요 먹어 오케오케 안좋은데 안보여는데 앞이 이거 가스에요 독게스 시간이 지나서 독게스가 와서 빨리 안전한곳에 가야되거든 나갔어요 나이스 조심해요 다들 사주경계 사주경계 그냥 옷을 벗었어도 이제부터 오는 애들은 다 죽여 그냥 어쩔수없어요 이거 통서 물어보다가 죽거든요 그냥 우리편 아니면 죽여요 그냥 우리 넷이서 그냥 하는거야 근처에 좀 쏜 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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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저 한명있어 저격총이 저기 저격총일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저기 저기 어 잡았어 아니 우리가 잡은거 아니구나 움푹 파여있는데로 가야 뭐가 뭐에요? 저기 있다니까 서있어 누가 일단 이동해야될 듯 아 너무 멀다간데 여기 산 내려가야되요 가자 가자 이거 반대편 가야돼 반대편 두명있다 어? 어디? 어 일단 잡고 만원경 두명 만원경으로 봐야 왔어요 왔어요 저기 있다 야 벗고있어 둘다 벗고있어 쏴 죽여 둘 벗고있어 數 어디갔지? 이야 일단 상 자막 그냥 일강력 하던사람인거같은데 배틀루엘은 그런거 없어 근데 배틀루엘은 그런거 없어 근데 이게 어차피 계속 잡아야되는거야 어 죽었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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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오른쪽 굉장히 근천데 갔다오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나도 가자 싸풀 싸풀 어디야 어디 조심해 여기 너무 오픈되어 있어 그니깐요 형 근데 우리 가야돼요 지금 너무 빨리 오는데 이거 깨스가 가자 가자 갑시다 어 어 우리가 F7인데 어 남쪽으로 가야되네 남쪽으로 내려가야돼 이 사람들 이거 지도볼줄 모르는구나 우리 S야 S 남쪽으로 가야됩니다 저희 그쵸 지금 KBS님인가? 네 오케이 오케이 역시 KBS님이 오도를 할 줄 아시네 S야 S 야 가스다 가스 아아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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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S 에스 에스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가요 아 야 근데 우리편 같이 뭉쳐야되는데 천천히 지금 몇명 남았어요 여러분들 3분 3분 음 왜 안없어 이직가스가? 일단 하나 먹자 오우 금방 다녀 생각 하나 먹었어요 가자 가자 어 다왔어 어 이상해 가스가 안없어 이상해 KBS님 메디캐 한번 줍참 잘있어요 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앞에 있어요 아니 저기 맞아요 맞아요 일로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달려 달려 계속 달려 그냥 어? 배틀로얄 뭐 줬다 SSW로 갔어요 박스 줬어 나 아 뭔 빡세지 뭐 받았어요? 그거 까는거 캐시에요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오세요 오케오케 가스 끝입니다 죽을 뻔했네 이거 빨간... 빨간 라이버님 어디가셨지 KBS님 오시건 왜요 KBS 여기에요 저 아 KBS님 크아 KBS님 찰리님 없으세요 찰리님 버려 죽었나 죽었나봐 아 아 가스에 그냥 폭풀여 흐흫 흐흐흐흫 아니 아니할거 같아 풍 7경 저희 왔던 방향으로 좀더 가야되거든요 조심해 폭격 permis 저기야만 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가까이 오메 쏘버려 그냥 쏘버려 가키향이지마 9명 9명 죽였어 그냥 풍실 도아이냐고 믿을 수 없어 아이돌아이지만 풍시던데 뭐 조심 아니 물어보지 말라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물어보면 죽는다니까 저격총 이랬는데 저격총 어어 저격총 저격총 아까 W쪽이요 저를 부른다구요? 그러면 만세하고 달려와 만세하고 이쪽으로 달려오시면 만세키가 없어졌어요 아 만세키 없어졌어? 그럼 오지마 오지마 주먹으로 달려오세요 울지마 우리 서로 헷갈리단 말이야 아 만세가 있으면 만세할때는 총을 못쓰우는디 빨리 이쪽 이제 제 어깨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이제 여기서 죽으면 저는 극틸당하는 각이에요 한것도 없이 뭐야 풍얼냥 총도 못쓰보고 죽었네 이거야 여태까지 수많은 희생이 따라왔기 때문에 전 최소한 3등안에 들어야 극틸을 면할 수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흫 어? 이거 극틸각이야 이거 아 풍얼냥 뭐하는거야 아무것도 안해 발칸포 준비완료 야 극틸이 무슨 발칸포로 해 오우야 가스 천천히 가스 가스 먹으면서 가 먹으면서 누가 쏜다 우리쪽에 천천히 가면 되요 메디킷이 있기때문에 메디킷 일단 빠시고 어? 야 피 빠른 속도가 메디킷이 못따라가는데? 야 찻소리 뭐야 이거 죽였다 야 우리편 죽었어? 내가 죽였는데? 여기 우리편 죽었나? 안 죽었나? 오케이 하나 더 빠 아 붕대 빨려 어 붕대 빨려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템 드세요 템 에듀케이션 다 있어요 아 죽었구나 에이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쿵은 에이리키도 얼마나 남았어요? 아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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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개 열개 어어 저희쪽이거든요 가스가 아홉개 이제는 싸움이야 이제 가스보다는 적들과의 싸움이거든 가까이 오지마세요 이제 팀이고 뭐가 없어 우리 KBS님이랑 저랑만 해야돼 둘이 헷갈려서 우리끼리 착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모르는 외국인한테 죽는가기라고 지금 몇등이야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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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세개 지금 한 명 오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자 배틀웨어에 착한 사람이 어딨냐고 배틀웨어에 착한 사람 템을 두고 죽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인성 그런게 아니고 어차피 다 죽어야 되거든 어차피 마지막에 결국 한 명 남는 거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기준은 나한테 템을 주고 죽어주는 사람 총을 못 쏘는 사람 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성 드디어 한 거 아니겠어요 저 KBS님이 되게 착해 보이거든요 아마 죽을 거야 죽을 거 같애 저 매우 착한 사람이죠 배틀웨어 기준으로 어? 약간 이기심이 보입니다 저보다 뒤로 갔어요 뒤로 가는게 더 안전하거든 약간의 이기심 KBS님이 약간 1등 약간 욕심있는 분 가스를 등지고 이 녀석이 슬슬 슬슬한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 내가 이렇게 내가 터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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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온다 가스 여기가 적당하겠네 일단 메디킷을 하나 빨아라 여기가 하나 빨아놓고 중국사람이다 중국말로 친구가 뭐해 여러분들 어? 이 사람 중국말 잘하는데? 펑이라고? 니하오 펑 펑 헤이 펑 펑 어? 뭐라고? 양꼬치 앵 칭따옹? 양꼬치 찡따옹? 뻥치지마 진짜에요? 양꼬치 칭따옹? 양꼬치 앵 칭따옹? 양꼬치 앵 칭따옹? 야 양꼬치 앵 칭따옹? 칭따옹 맥지 이름이잖아 아닙니다 농담한거에요? 칭따옹 맥지 이름이잖아 아 속았어 양꼬치 앵 칭따옹? 터모다치라고? 야 터모다치 일본말인데 왜 그것도 모를거 같습니까? 아 시끄러워 다 죽여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 이거 아니야 지금 몇명 남았죠? 워스 더 펑이요 지금 말하면 안돼 KBS님 방송 듣고있어요? 이제부터 방송 딜러로만해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금 총소리랑 마찬가지로 싸풀이 된단 말이에요 방송 듣고있죠? 잘들어잉 알아서해 알아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순간 죽는거야 맵좀 보자고 맵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더 여기야 움직여야돼 맵은 남았어 30초 뒤에 30세컨드 30세컨드에 메디킷 2개 복용하고 달립니다 뭐 KBS님한테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명 남았죠? 지금쯤 약간 무리해서 가주세요 싸우러 이 게임을 하면 그렇지 좋아 패기있게 가주라고 어디야 도와줄게 엄호해줄게 두개 먹고 5세컨드 릴리징 인턱신 두개 중첩되어 여기 가스 안 움직여? 이제 안 움직이나본데 엄호해줄래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데 우린 차! 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이쪽이야 6끼 읏 에오 흐어헁 increase 왼쪽 오른쪽 나이스 KBS 하나 잡았다 아까 중국에 잡았다 중국말 안해 4명 저기 KBS님 왼쪽에 차있어 차 이것 좀 저 처리 중 해줘 찡따오 잡았어 찡따오 먹으러 갔네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어 불 껐다 불 껐어 뭐야 사냥개도 있는건가 2대2인가 본데 어디 어디 아니야 그냥 여기 있을게 움직이다 죽을거 같애 차 차 또 시동 걸었다 차 주게 내 차 제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또 이제 KBS님의 활약을 못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나가서 싸우고 싶죠 막 그런 마음 굴뚝하대 죽는순간 카메라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게 바로 카메라맨의 비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막 싸우고 싶은데 이 장면을 다 찍어야 되거든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누가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무 너무 조금데 조금만데 아까 중국사람 잡는거 못봤다고 아 그거는 위성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두가 입이 말라고 아 좁아가지고 그럼 뭐오오 여기 너무 좁은데 두명이 이렇게 좁은데 왼쪽으로 갈까 저기로? 저기로 가야겠다 나 저기로 갈게 잘 시동 걸었다 아 여긴 가스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가스 두 개 먹고 중개 하나 먹고 자 이동해야되 가스 가스 가스온다 어 뭐야 3등 한 번 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 치카 퐁당 엘리트뱅 하나 먹었네 칭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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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따오